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메리 케더린 백스터 목사 메리 케이 백스터의 간증 1976년에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들의 경이로운 목적지인 천국뿐 아니라 지옥의 끔찍한 실상을 경험한 그녀는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1983년에 목회자로 안수받았고 오랄 로버츠 대학의 자매학교인 페이스 바이블 컬리지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많은 환상과 꿈, 천국과 지옥 등의 영적인 차원을 경험한 그녀는 125개국이 넘는 나라로 보냄을 받아 사역하고 있으며 그녀가 쓴 책들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녀의 사역에는 다양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시도하고 있고 영혼 구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그녀의 주요 저서로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등이 있다 아래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는 메리 백스터의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케더린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 내가 내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을 기록할 목적으로 너는 태어났느니라 내가 내게 들려주고 보여준 것들은 사실이니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나 예수는 지옥의 고통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너는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이 책에 감히 기록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었다 지옥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무서워서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어느 불구덩이 앞에서 멈추었다 멈추어선 불구덩이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여자는 불꽃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불들이 그녀를 타고 올라갔다 그녀의 육체는 넉마 조각처럼 너덜너덜 뼈위에 걸쳐져 있었다 불이 타오를수록 썩은 육체는 바닥으로 뒹굴어져 갔다 눈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있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당연히 머리카락도 다 타버리고 없었다 그녀의 뼛속에는 썩어가는 것들과 구데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길이 그녀를 타고 올라가자 고통 속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면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릴게요 다른 이들에게 죄사함에 대하여 이야기할게요 당신을 증거할 것입니다 제발 빕니다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인이여 나는 너에게 회개할 많은 기회들을 주었다 그러나 너는 마음을 굳게 하고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가늠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돌못에 온다는 것을 너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잖느냐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서시더니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깨어졌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녀에게 갈 때마다 심판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지고 갔었단다 그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나의 많은 종들을 보냈었다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녀가 젊었을 때도 계속 불렀지만 계속 악한 일을 하였느니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였더라면 나는 그녀의 죄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사탄이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는 점점 비참해졌으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는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갔으며 그들을 만나며 유혹하였다 그녀는 반절만 나를 따랐느니라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순 없다 누구를 섬길지를 양당간에 결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다음 불못으로 장소를 옮겼다 앞서 본 불못과 크기는 비슷한 듯했다 불못 안에는 해골 모양의 형상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외치는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주 예수님 죄로 인한 고통을 이제 충분히 받지 않았나요? 제가 죽어 여기에 온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보금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가서 보금을 전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을 비웃었으며 결국 보금을 거절하였다 비록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너는 나를 박대했으며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수없이 주시었다 그러나 너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우셨다 그는 저도 압니다 주님 저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회개합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느니라 다음 불구덩이로 향하자 거기에도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그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지구상에 있을 때 내게 오라고 수없이 너를 불렀단다 때가 늦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애원했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밤 자정 시간에 너를 방문하곤 했었단다 사랑했기에 너를 달래기도 하였고 하였고 나의 영으로 너를 이끌었었지 그때마다 너는 내게 이르기를 내 주님 주님을 따르렵니다 하였었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내 가슴은 내게서 멀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내게 돌아와 회개하라고 내게 이르기 위해 나의 사자들을 종종 내게 보내곤 하였었지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내가 보금사역에 뛰어들어 다른 이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였단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좋아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는 듣지 않았고 심지어 회개도 하지 않았단다 주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으며 얼마나 착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교회 생활에 잘 적응했으며 바로 당신 교회의 한 멤버가 아니었나요 내 삶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했고요 여인이여 너는 여전히 거짓말과 죄들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는 듣지 않았단다 물론 너는 교회 멤버 중에 하나였었지 그러나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란다 너의 죄는 너무 많았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너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었지 그들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믿는 자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하였지만 그들이 없는 곳에서는 너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였느니라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중인격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더냐 물론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좁은 길인 줄을 알았음에도 말이다 라고 주님이 일러주셨다 그리고 너는 이중 혀를 가지고 있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심하게 판단하고 그들보다 내 자신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전히 내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말이다 너는 나의 경고의 말을 무시하였단다 믿음의 초보자들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외모로만 판단하였느니라 그때 너는 너무 냉정하였느니라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으며 너의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었단다 너는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를 알고 있었느니라 하나님을 너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였었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느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지금 여기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로 몸을 돌리시며 말을 이어가셨다 캐더린 마지막 말세에는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미혹의 영들에 속아서 죄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떠나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들이 가는 길을 걸어선 안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불구덩이 속에는 한 남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님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셨다 평안하고 잠잠할지어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내게로 향하시더니 이 남자가 여기 지옥에 온 나이는 23세대였다 그는 복음에 불순종하였기에 여기에 온 것이니라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가끔씩 교회에도 출석하였단다 나는 나의 영으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상의 정욕을 더 좋아하였느니라 그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으며 나의 부르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단다 그는 교회에서 양육받으며 성장했으나 한 번도 내게 헌신하지 않았지 하루는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 언젠가는 제 삶을 당신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였지만 그날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단다 어느 날 밤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여 자가 바닥에 완전히 눌리고 그는 그 사이에서 죽고 말았단다 사탄은 그를 끝까지 속이고 말았단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는 나의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았느니라 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이들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단다 사탄은 와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 것이다 이 젊은이가 내 말을 듣기만 했었더라도 좋았을 것을 멸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탄은 이 젊은이의 영혼을 원했었지 그리고 사탄은 이 젊은이의 죄악과 술 마시는 것과 운전 부주의를 통하여 그를 멸망시킨 것이다 많은 가정들과 귀한 생명들이 매년 알콜 때문에 파괴되어 가느니라 만약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은 순간적인 것임을 깨닫고 주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심한 알콜 중독이라도 치료할 수 있으시단다 사탄은 때론 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이 이 청년에게는 보암직하게 보였느니라 그는 이번 파티 한번 가서 즐긴다고 뭐 어떨려고 라고 생각하였단다 그러나 죽음에는 자비가 없단다 그는 너무 오래 미루었느니라 다음 불못에는 무릎을 꿇고 무엇을 찾고 있는 듯이 보이는 여인이 있었다 오주님 오주님 저는 여기를 나가고 싶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미 심판은 결정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결정하셨느니라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나는 그녀가 회개하며 나를 섬기도록 수없이 불렀단다 그녀 나이 16세 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 너의 생명을 주지 않겠니?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아주 특별한 사역에 쓰기를 원한단다 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듣지 아니하였단다 그녀가 말하기를 언젠가는 당신을 섬기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답니다 정말 시간이 안됩니다 제 인생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섬길 만한 시간이 안되는군요 내일 섬길게요 라고 했으나 그 내일은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울부짖었다 내 영혼이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어요 저는 주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원했어요 부와 명예와 그리고 복을 더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시대 가장 예쁘고 옷 잘 입는 자였어요 비록 부, 위치즈, 명예, 폐임, 그리고 복, 보천을 얻었지만 그것들을 이 곳으로까지 가져올 순 없었어요 5. 주님 이 지옥은 너무 잔인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고문과 고통 속에서 지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 너무나 애처롭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제가 그때 당신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나는 그때를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젠가는 당신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당신이 나를 위하여 거기 계실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나는 그때 당시 미모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계셨어요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끈으로 나를 이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대기하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사탄은 나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탄을 점점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좋아하기에 이르렀어요 급기야는 죄 짓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탄은 나의 미모와 돈을 이용했어요 사탄이 한없이 내게 능력을 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손을 내미시며 이끌고 계셨지만 나는 내일 내일 하며 미루기만 해왔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운전사가 그만 남의 집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주님 제발 이곳을 나가게 해주세요 심판은 이미 끝났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 다음 감방으로 이동하자 절 좀 도와주세요 하는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감방 쇠창살을 쥐었다 주님 제 암도 고쳐주셨잖아요 더 이상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노력했던 것을 아시잖아요 저는 노력했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증거하는 삶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독한 술을 좋아하기를 주님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크리스천 친구들과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7배나 더 나쁘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이 여자, 저 남자와 놀아놨지만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뭐 그러면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미루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녀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거기에는 관이 하나 있었고 그 속에 한 남자의 영혼이 들어있었다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도 악의 영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창 스피어로 관속에 있는 남자를 사정없이 찌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였다 한때 그는 온 힘으로 나를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었지 그를 통하여 변화된 자들 중에는 지금 여전히 나를 섬기는 자들도 있단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이 남자는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 끝내 타락하고 말았단다 결국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큰 교회를 담임하였고 비싼 차에 많은 사례를 교회에서 받았단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 헌금을 도둑질하기 시작했다 거짓을 가르쳤고 설교할 때에도 반은 거짓말들 하프라이즈 이어 반만 진실 하프 트루드즈 이었다 그는 내가 끼어들 만한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진리만을 전하도록 나의 종들을 그에게 보냈지만 그는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는 인생을 즐기며 사는 정욕적인 삶을 더 좋아했단다 그는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성령 받는 것 더 홀리 스피릿 베티즘 은거시디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위선자들 히퍼크리츠 이라고 비난했었다 그리고 그는 술주정뱅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느니라 그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지옥에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은 안 하신다고 했다 그는 많은 믿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척 행세하였느니라 그는 이 그릇된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단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철저하게 발밑에 짓밟았느니라 그럼에도 나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였단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캐더린 나를 알고 섬기다가 나중에 내게 등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나를 몰랐던 편이 훨씬 나은이라 하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음 불못에는 뼈밖에 남지 않은 해골의 사람이 있었다 캐더린 나는 이 여인이 30이 되었을 때 보금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도록 그녀를 불렀단다 나는 나의 한 지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라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든 간에 이런 부르심에 따르지 아니하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단다 이 여인은 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였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며 나의 음성도 듣게 되었고 나를 위하여 많은 좋은 일도 하였단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하였으며 때론 기도도 하여 응답도 받았단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녀의 가정생활도 충실하였느니라 이렇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 남편이 와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닫았을 뿐 전혀 용서할 생각도 가정을 다시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느니라 물론 그녀의 남편이 자란 것은 아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더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었다 일은 번씩 일곱 번을 잘못해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느니라 남편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었지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느니라 대신에 분노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뿌리 잡히게 되고 그 마음은 점점 자라나갔단다 그녀는 기도로 그것을 내게 맡기지 못하고 점점 심해져가며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삽니다 그러나 나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며 내게 말하곤 했었지 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란다 그러나 그가 내게 와서 회개하고 다신 안 그런다고 하지 않았니?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너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타일렀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는 내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점점 말씀도 읽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의 분노는 점점 커져서 남편에게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느니라 성경을 인용하기 좋아했던 그녀는 성경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단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녀의 증오심은 더욱 커져갔단다 급기야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살인의 마음이 자리 잡아버렸다 드디어 어느 날 분노 속에서 그녀의 남편과 남편의 여자친구를 죽이고 말았지 사탄은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다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단다 캐더린 지옥은 실제로 있으며 심판은 분명히 모든 영혼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느니라 지옥이 실제로 있으며 모든 남녀는 각각 자기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말이다 메리 캐더린 백스터 목사